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균입니다. 썸네일이 끌려 들어온 여러분 반가워요. 우리 오랜만에 캐스트 영상으로 함께 찾아뵙게 되었네요. I am 6월 모의평가. 실제로 얘들아 이제 우리 6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6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6월 모의고사를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 주변에서 6월 모의고사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왜 중요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걸 간단히 한번 짚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요. 당연하게도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되는 첫 번째 6월 평가원 모의고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 동안 어떻게 공부해 왔을까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우리 현역 친구들은 지금까지 교육청 모의고사를 봐오면서 우리 전국적으로 현역들끼리의 비교는 같이 한번 했었겠지만 N수 친구들이 함께 붙었을 때 우리가 내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우리 N수 친구들도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내가 성장했을까? 우리 현역과 함께 비교했을 때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까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그 다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만큼 꼭꼭꼭꼭 최선을 다해서 이번 6월 모의고사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열심히 공부해 왔을 거예요. 공통과목 전 범위, 게다가 선택과목 앞에 있는 1, 2단원 정도의 절반 이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범위가 6월 평가원 범위이니만큼 내가 그동안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공부해 온 만큼 완전히 내 것이 되었을까? 내 성적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랐을까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꼭 열심히 공부한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고 오자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6월 모의고사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목표를 잡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점에 조금 주의점을 가져야 될지를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6평이라는 단기 목표. 실제로 얘들아,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6평, 9평보다도 수능인 게 당연히 중요해요. 6, 9평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 당연히 수능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수능이라는 이 시험이 꽤나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얘들아, 뭔가 목표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요. 사람이 조금 해이해질 수 있거든요. 나태해질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조금은 단기 목표로서 목표로서 압박감이 이제 설정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 어? 다음 달이 이제 곧 6월이네? 내가 진짜로 6월 평가원 잘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을 잘 보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내가 과연 6월 평가원 때 몇 점을 받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는 목표 설정 방법이거든. 이게 뭔가 점수로서 목표를 설정하다 보면요. 중간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얘들아, 6월 평가원은 내가 상반기 동안 공부해 오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랐을까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험이잖아. 그런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학이라는 게 공부한 대로 바로바로 점수에 직결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공부한 만큼 점수가 확확확확 오르면 모든 친구들이 다 너무나도 재밌게 수학 공부를 하게? 내가 뭔가 투자는 하는데 야, 이게 내 눈에는 잘 점수로 안 나와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꼭 점수로 내가 몇 점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래, 내가 상반기 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 수학원에 해당하는 과목에서 어떤 취약한 과목, 취약한 단원을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예를 들어 수학원의 삼각함수 단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지. 또는 수혈 부분, 내가 빡세게 공부했으니까 15번, 21번으로 조금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풀어낼 수 있게 무조건 연습해야지 라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걸 추천합니다. 게다가요, 실제로 내가 만약에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것들 있잖아. 틀리면 당연히 점수 입장에서는 깎이게 되겠지. 그치만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 내가 이 문제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아예 내가 도전하지 못할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래, 거의 중간, 마지막까지는 내가 도전을 끝까지 했네. 마지막 그 한 단계를 못 넘어서 답을 못 냈네.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부분에서는 아, 그래도 내가 작년에 비해서는 실력이 많이 오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점수로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이만큼을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쪽에 해당하는 단어는 다 맞고 오겠다 정도로 목표를 설정하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 게다가 그 과정에서 과목 또는 단계별로 세부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선택과목이든 수원, 수투든 내가 이쪽 부분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여기니까 이쪽 부분을 남은 한 달 동안 빡세게 공부해서 이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다 맞아야지. 또는 2, 3점짜리 나왔을 때 내가 계산실 수 없지 무조건 다 맞는 걸 목표를 세워야지 정도를 목표로 한번 잡아보자는 거. 알았죠? 세 번째요. 커리큘럼 요구도 달성이라는 건 무슨 소리가 될 거냐면 선생님이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총평을 하면서 얘들아, 우리가 선생님 커리큘럼 기준으로 어디 정도까지 했으면 이번 6월 모의고사 시험에서 몇 번은 무조건 맞아야 돼?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까지 끝냈어. 그런데 이 문제 정도는 무조건 맞아야 돼? 라는 것들이 선생님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여기까지 제대로 끝냈 것인가?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 난이도 정도는 무조건 다 맞을 수 있도록 목표를 한번 설정해 보자는 거.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가 될 건데 얘들아. 제발 좀 하던 거 제대로 끝까지 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 이게 실제로 한 달 정도 시간이, 6월 평가원까지 시간이 남았다 보니까요. 뭔가 한 달이면 많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은 적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그동안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6편 개망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문제에서 이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할 것 같다 보니까 조금은 컴팩트하게, 조금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찾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안 돼요. 실제로 얘들아. 공부라는 것에서 효율성을 찾다 보면요. 효율을 찾다 보면 실력이 오르지 않게 돼. 실제로 얘들아. 내가 한 달 만에 뭔가 이 강의만 끝내서 몇 점을 무조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든 그 정도 무조건 그 한 달만 투자해서 모든 점수들을 다 만들어도 되겠? 그러나 솔직히 생각해봐. 지금까지 우리가 상반기 동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실력이 오르지 않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동안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 온 것들을 내가 한 달 만에 따라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차근차근 필요한 단계는 다 밟으면서 올라가야지 다른 친구들이 했던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뛰어넘어가서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알았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던 것들이 있을 거야. 그거나 제대로 끝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았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부터 이제 조금은 효율적으로 다른 강의들, 다른 교재들 조금은 양이 적은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사서 그거 먼저 제대로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6평 끝나고 이제 모든 교재들 또다시 당근 이런 데도 올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6평도 6평이지만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수능이라고 수능 때까지 필요한 부분들을 나한테 쭉 끌고 나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념 부분을 아직 공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죠. 제대로 빡세게 끝내셔야죠. 그리고 기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얘들아 요즘 세대가 우리 특히 수학 관련해서는 문제풀이 양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풀 것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공부할 것들 무지하게 많다구요. 그러니까 각자가 공부하던 것들 끝까지 끝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들 꼭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열심히 따라오는 친구들 뒤쪽 부분에서 선생님 커리큘럼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 중 하나 얘들아 문의만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첫 번째요. 내가 지금부터 뭔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스스로 공부하려고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보게 되면 강의를 이제 보면서 뭔가 문제풀이를 선생님이 해주다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이해가 잘 되다 보면 여기서 착각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 강의를 보는 걸 단순히 이제 내가 공부한다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수학 관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당연히 강의를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해를 워낙 잘 시켜드릴 거니까. 그치만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건 김기환이 아니고 너희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꺼내 써먹기 위해서는 강의를 들은 이후에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복습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강의 듣는 거 중요해. 그치만 그것만큼 필요한 거 무조건 복습 시간 가져가 달라는 거. 내가 만약에 플래너에 강의 듣는 시간만 있다. 내가 스스로 문제 푸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커리큘럼을 따라온다 하더라도 아이디어를 따라오고 있으면 워크북도 있고 기초생각제 문제 너무나도 많고 커넥션, 아카이브까지 스스로 풀 수 있는 양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풀면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기환이 알려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이디어들 정말로 내 것으로 체화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 제가 복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복습하고 있는 친구들을 가끔 보다 보면 눈으로만 풀이를 따라가는 친구들 종종 있어. 안 되죠. 실제로 얘들아 수학이라는 게 그냥 눈으로 아 그냥 김기환이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해를 하는 거 자체가 복습이 아니지. 그것을 했다면 그거랑 비슷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내가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된다고. 풀면서 아 김기환이 이런 얘기했던 게 이렇게 녹아져 들어있는 거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뭔가 포장지 자체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이 포장지 하나만 벗겨내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개념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게 꼭꼭꼭꼭 스스로 푸는 시간을 가져달라는 거. 알았죠? 게다가 세 번째. 적절한 난이도와 분량을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지금 제가 뭔가 쉼 커리큘럼을 이야기할 때 커넥션을 풀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운데이션. 앞쪽으로 가서요. 앞에는 2, 3점짜리 열심히 잘 풀게요. 내가 당연히 내가 파데와 키고프 필요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파데 키고프 푸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대부분 맞아. 거의 다 대부분 맞고 있는 걸 다시 풀고 있으면 시간 낭비지. 실제로 얘들아 뭔가 잘 풀리는 거에서 자신감을 얻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요. 실제 시험에서 내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모르는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 아니야. 아이디어든 기출 생각집 킬러 점프든 커넥션을 풀면서 어렵다고 해서 피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고 복습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셔야 된다. 게다가 두 번째 지금 제가요. 예를 들어서 파데 키고프 또는 아이디어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기출 생각집 또는 커넥션처럼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얘들아 차근차근 하셔야 된다고. 아이디어 가면서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커넥션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는 절대로 없어. 내가 만약에 파데 키고프만 했는데 기출 생각집 킬러 점프를 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내가 앞쪽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면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되고 뒤쪽 부분을 공부하고 있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머리가 깨져가면서 맛있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쉼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각자가 진행 중인 학습 단계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빡세게 공부하자는 거. 그래서 기본 개념 파운데이션 그리고 수능 유형 우리 키고프 교재 있고요. 수능 개념 아이디어와 워크북 기출 생각집에 커넥션 커넥션 아카이브까지 풀 문제들은 너무나도 많고 김기현이 이야기해주는 모든 이야기들을 채워할 수 있는 복습할 수 있는 아이디어 워크북 또는 커넥션 아카이브까지 너무나도 많은 단계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애들아 선생님이 화살표를 쭉 이렇게 넣어뒀는데 중간중간에 내가 뭔가 안 한 부분을 건너뛰려고 하는 친구들 추천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어. 선생님 제가 이 앞쪽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데 6평 전까지 기출이나 엔제 조금은 풀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가운데 이쪽 부분을 잠깐 안 하고 건너뛰어도 괜찮을까요? 건너뛰다 보면 여기 부분에서 무조건 막히는 부분이 생긴다니까. 막히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6평 끝나고 다시 한번 돌아가게 돼 있어. 안 된다. 우리 수트에서 속도, 가속도 이런 얘기하잖아. 수직선 위에 운동해서 얘들아 우리는 속도의 방향 양수가 되게만 잡으셔야죠. 중간중간에 방향을 바꿔서 거꾸로 갈 일이 없게 만드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6월 평가원 끝나고 선생님 제가 다시 파드키고프 또는 아이디어를 다시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하지 않도록 6월 평가원 전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 게다가 두 번째 선생님이 순서를 이렇게 넣어두기는 했지만요. 당연히 각자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를 뭉탱이로 또는 이 정도를 뭉탱이로 이 정도를 뭉탱이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함께 공부하는 거 괜찮아. 그렇지만 중간에 빠짐없이 쭉 따라가는 걸 목표로 하자는 거. 알았죠? 게다가 두 번째로 우리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얘들아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시험의 무게를 미리 경험해 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 이거는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냐면 실제 시험이라는 건 10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30문제 중에서 내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다 맞추고 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 다시요.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내가 못 푸는 문제들 또는 막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힌다고 해서 그 문제를 주구장창 계속 고민하고 있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특히요. 우리 현역 친구들은요. 뭔가 실전 모의고사 또는 교육청 모의고사 지금까지 많이 보지를 않았다 보니까 내가 시험 풀 때 어떤 전략으로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까 라는 것들이 아직 제대로 된 전략이 수립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미리 경험해 보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임 커리큘럼으로는 첫 번째 공통과목 모의고사 하프클렉션 6월 평가원 전에 총 2회분의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1번부터 22번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전범위에 다하는 공통부분 모의고사를 준비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진행하는 퀄 모의고사 1번부터 30번까지 선택과목 전부 다 포함해서 확통 미적분 기하까지 1회분의 모의고사까지 스임의 해설 강의가 전부 다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실전 연습이 필요하다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러한 모의고사 연습까지 같이 하고 가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 그런데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아 모르는 문제 나오면 넘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요. 실전에 가서 못 넘어가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 게다가 이 못 넘어가는 부분은 어디서 못 넘어가냐면 솔직히 얘들아 우리 N수행 친구들도 생각하면 돼. 공통과목 22번 얘들아 22번 넘어가지 마. 이거 무조건 풀어봐. 라고 해도 대부분의 친구들 그냥 넘어가지. 20일, 20일은 내가 푸는 문제가 아니야. 하고 그냥 넘기는 친구들도 꽤나 많이 있단 말이야. 그 부분보다 얘들아 앞에는 예를 들어 1번부터 8번까지 2, 3점짜리 또는 9번, 10번처럼 조금 초반부터 4점짜리 이 부분은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이 부분은 무조건 맞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해봐. 의외로 1번부터 10번까지 중간중간 한두 문제가 막힐 수 있어요. 막힐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 그런데 생각해봐. 막힌다는 게 틀린다는 게 아니야. 잠깐 막히면요. 일단 넘어가.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가다가 앞에 막히는 문제에서 이제 멘탈도 나가고 야 내가 벌써 이 부분부터 막히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시간도 부족해져서 뒤쪽에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못 풀게 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아. 이런 연습을 평소에 좀 한번 해보자고요. 알았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실제로 시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 라는 전략을 수립해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같이 한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김기현의 해설 강의까지 같이 한번 공부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요. 우리 6월 모의고사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니만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공부하자라는 것들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당연하게도 6월 모의고사 중요하다. 9월 모의고사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능이겠지. 그렇지만 수능이 중요하다고 해서 6월 모의고사 야, 6월 모의고사 안 중요해. 라는 그러한 태도만 버리자는 거. 알았지? 우리한테 주어진 시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고 오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바꿀지 그리고 어떻게 피드백할지는 유효평강 끝나고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어제와 또 다른 짜릿한 날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빡세게 열심히 한번 공부해 주도록 하시고요. 이번 캐스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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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